일본 토큐의 관문으로 통하는 하네다 공항에서 발생한 화재로 관광객들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항공 당국에 따르면 하네다 공항은 활주로에 착륙하던 일본 항공 소속 여객기에서 발생한 화재 여파로 오늘 오후 5시 56분부터 모든 활주로를 폐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의 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과 아시안항공 여객편의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하네다 공항 폐쇄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운항도 제시간에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